만회 선사의 사상과 유지를 계승하는 교육기관인 만회학당이 1년여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낙성했습니다. 선학원은 지난 19일 만회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는 도심 속 전법도량으로 만회학당을 낙성하고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학원은 1945년 만회스님이 설립한 만회의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한 만회학당이 만회정신을 선양하고 실천하는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더불어 한국불교의 전통을 알리는 문화체험관으로서 역할을 병행해 불자들의 교육과 수행공간으로 활용되길 희망했습니다. 만회학당은 1년여의 공사 끝에 연면적 19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팔짝지붕 목조 한옥건물로 준공됐습니다.